장바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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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시다 간다 간다네 앞소리는 또 연습하셔야 돼 다음주에 와서 다듬어 드릴게 장바 깨 장바깨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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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곱 여덟 빚어 시작 술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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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빚어 붓잎 시작 빚어 붓잎 빚어 고정 음꽃이다 창밖에 구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국화 밑에 술을 빚어 칠팔 피조 시작 피조 돋니 피조 피조 돋니 시작 피조 돋니 술 읽자 국화 피자 술 읽자 국화 피자 벗니 모자 다리 돋네 벗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 야 아 아 아 야 검은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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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라 창밖에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국화 밑에 술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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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피자 술 읽자 국화 피자 술 읽자 국화 피자 벗니 모자 다리 돈내 벗니 모자 다리 돈내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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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고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밤새도록 밤새도록 놀아 불이라 놀아 불이라 불이라 놀아 놀아 불이라 불이라 놀아 놀아 불이라 놀아 불이라 놀아 불이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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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라 놀아 놀아 불이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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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밑에 술을 국화 밑에 술을 국화 밑에 술을 놀아 술리자 국화 밑에 벗니모자 다리 돋네 벗니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아이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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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고 청 청 청 검은고 청 청 청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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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버리라 놀아버리라 창밖에 국화를 심고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술을 빚었니 술 읽자 국화 가가 피자 술 읽자 국화 가가 피자 벗니 모자 다리 돋네 벗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밤새도록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놀아버리라 그쵸? 창밖에 국화를 심고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아니야 5박 6박에서 국화 밑에 술을 빚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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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러죠 술 읽자 국화 피자 술 읽자 국화 피자 벗니 모자 다리 돋네 벗니 모자 다리 돋네 하이야 검은 곳 청쳐라 하이야 검은 곳 청쳐라 밤새도록 시작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놀아버리라 장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피자 국화 밑에 술을 피자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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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술을 술을 그렇지 국화 밑에 술을 피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술을 피자 국화 밑에 술을 피자 벗니 무자 다리돈네 벗니 무자 다리돈네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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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세번째 박사와대 시작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시작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너무 늦게 청철아 밤 청철아 밤 밤새 그러니까 세박자 내서 다 해결해야 돼 청철아 밤 시작 청철아 밤새도록 밤새도록 또라보리라 밤새도록 또라보리라 시작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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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밤새도록 밤새도록 또라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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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곡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흥타령이 그러니까 이제 초보일수록에 한 박자에 하나씩 가는 요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를 땡겨가고 뒤로 밀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물조물 오물조물 해서 가니까 엄청 어렵죠 꼬불꼬불하고 시김새 많고 박자가 앞으로 밀렸다 뒤로 밀렸다 가면서 이렇게 가지 정박에 이렇게 꼭꼭 집어서 가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진장 어려워서 한 10년차나 되어야 배울 것을 배우자고 하니까 배워는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없게 되었어요 장박 시작 장박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줬니 술 읽자 국화 피자 언닌 문제 다리 둔 내 아이 야하 검고 청초라 밤새 도록 도라 불이라 자 나 송 소원 수고들 오셨습니다 겁나게 어려운과 꼬불꼬불한과 배우니라고 욕부터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갖고 오야 합니다 말랑말랑하게 해갖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